오늘은 캘거리 에이 마트에서 쇼핑을 하였습니다. 에이 마트는 한국식품점입니다. 이곳에는 각종 그로서리와 한국관련 식품들이 있으며, 라면, 한국과자 등 여러 그로서리가 있고, 물론 푸드코트도 있어요. 여기에서 일단은 다참과 여러가지 물품을 살 수 있습니다. 먼저 야채코너입니다. 과일과 여러가지 물품들을 쇼핑할 수 있습니다. 다채로운 과일들이 있습니다. 다채로운 과일들이 있습니다. 여러 종류의 한국산 수입품 과자들이 있는데, 값은 한국보다 약간 비쌉니다. 당연히 한국에서 멀리서 왔기 때문에 비쌀 수 밖에 없겠죠. 그래도 이렇게 한국의 고향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. 저희도 고향의 맛, 식혜가 먹고 싶어서 식혜를 구입했습니다. 냉동식품점입니다. 떡볶이, 떡볶이, 떡볶이 관련 재료를 구입했습니다. 이곳은 정육코너입니다. 이곳은 정육코너입니다. 각종 신선한 풍경들이 잘 되어있습니다. 오늘 쇼핑은 여기서 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